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8월 1일 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우선 8월 1일 장이 시작이 됐어요. 다행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택도 없죠. 예전에 이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하방으로 하락적인 건 확실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떨어지고 반등주고 다시 떨어지고 반등주고 다시 떨어지고 반등주고 이런 식으로 될 거로 생각되고 지금 위치는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하고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오늘 시장 중심으로는 역시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좀 그린 유들 쪽 이 태양강 오늘 SDN이랑 S에너지에 좀 돈이 쏠렸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어서 압다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2천억 터지면서 한 번 더 시팅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요양도 지난주에 상승을 했다가 3일 눌리고 오늘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단타 1일차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SDN 3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좀 1일차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2일차로 넘어온 게 하나 에러스페이스는 좀 옆으로 갔고 압다바이오는 슈팅이 나와줬고 대명에너지는 오늘 눌려주기만 했어요.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고 세레인 비엔지도 하루 눌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차로 접어드는 하나솔루션은 3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도 어제 눌렸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고 미래 나네터크는 이틀 연속 눌렸네요. 하루도 좀 보도록 하고 조회랄리우님도 하루 쉬었다가 반등 조회랄리우님이 가장 이쁘게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찐대장주 후보로 골라놨던 하나랑 세림이랑 동국신신은 다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장주 후보로 골라놨던 휴마시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1동작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고 비덴트도 살짝씩 떨어지고 있네요. 저는 좀 제가 고른 대장주들이 좀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대장주를 찐대장주 후보를 좀 찾아보면 거래대금 상위에서 천하까지만 저 반복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원 위에 있고 SDN이 3,300원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대장주 후보로 보도록 하고 아프타바이오는 대장주 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타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코 프로그램 아니고 SDN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LG화학 아니고 금양도 어떻게 보면 반동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여전히 뭐 엄청난 테마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돈이 쏠린 종목들이 한두 종목 나오기 때문에 단타거리는 다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천하기네요. 오늘 대장주 후보는 SDN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8월에도 좀 좋은 장이 계속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아닌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 눌렸다가 상승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때는 매도를 좀 해주고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